저번에 이거 붙은게 잘 안붙었어요. 이렇게 흔들 흔들 거려요. 떨어져서 절대 이거 쓰면 안됩니다. 그래서 좀 더 강력한거 강력한거 구했습니다.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악귀를 분해를 해야겠죠. 아 속상하네. 지금 옆에 우리 형님은 옷을 수선하고 있어요. 찐찐찐 나아 자 이거는 2대1 비율로 섞어주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고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굳었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딱 붙었습니다 지금 아주 막 세게 흔들림도 없습니다 조립을 해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바란스가 맞아야 될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렙니다 설렙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습니다 말 cap